꽁윤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꽁윤희님 1번 감사합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우리 백학과 산딸기님 반갑습니다. 네 실방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번을 해봐도 굉장히 긴장되긴 마찬가지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제 방에 채팅 말고 제 영상에 아주 짧은 것도 괜찮으니까 댓글 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연 아주 간단한 사연 읽어드릴게요. 남편과 친미가 다르면 각자 즐기나요? 아내는 미술, 뮤지컬, 연극 좋아합니다. 남편은 관심 없구요. 남편은 낚시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각자 취미생활 즐기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부부들이 이렇게 했죠? 라는 사연이에요.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에 어떠세요? 취미가 맞으세요? 남편은 낚시, 전 꽃 키우기. 우린 각자 놀아요. 가끔 낚시터에서 기웃거려주긴 해요 하셨어요. 역시 우리 꽃사랑해서님 멋지십니다. 부부 같은 취미면 너무 좋죠. 우리 김진남님. 김진남님 부부는 어떠세요? 아 우리 김진남님. 따로 놀아요. 제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낚시 따라갈 거 아니면 미술, 뮤지컬, 연극 같이 보자고 하지 마세요. 본인 취미만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인간적이 아니죠. 서로 상대방 취미를 같이 해주면 모를까?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댓글이었고요. 두 번째 댓글. 각자의 취미생활 각자 즐겨요. 같이 해보겠다고 원하면 같이 해보는 거고 다들 고생하는데 숨구멍은 있어야죠. 부부가 모든 걸 공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분도 계셨고요. 세 번째 댓글. 결혼 20년차 부부인데 저희는 처음부터 접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각자의 취미생활을 함께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살았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서로의 취미를 간섭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았고 취미생활로 인해 각자의 맡은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죠. 네, 우리 꽁윤이님. 따로 놀다 같이 놀면 되지요. 하셨어요. 블루치킨님께서 취미생활 간섭하는 이유는 평소에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해서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한 번의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는 스패너가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댓글. 네, 다르면 각자 즐겨요. 대신 취미 말고 같이 밥 먹고 쇼핑하고 데이트하면서 수다 즐겨요. 하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 관심이 없어서 서로의 취미를 한 번도 안 해본 거라면 한 번씩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해요. 뮤지컬이나 이런 거 괜찮은 걸로 보시고 저는 여잔데 뮤지컬, 연극 좋아해요. 자주는 안 보지만 그런데 낚시도 좋아해요. 몇 년에 한 번 갈 정도지만 고기 잡는 손맛이 정말 재밌어요. 초보 때 낚시 가서 4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고 집에 가니 정말 싫었는데 실내 낚시터에서 손만 느끼고 난 뒤로는 좋아해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여섯 번째 댓글. 취미가 맞는 건 같이 하고 다른 건 각자 하죠. 내가 강요하지도 않고 상대도 강요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하니까 맞춰줘야 한다는 건 옛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일곱 번째 댓글. 그래서 결혼할 때 취미생활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는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 좋아하는데 남편은 게임만 좋아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캠핑은 같이 갑니다. 하셨어요. 여덟 번째 댓글. 둘만의 공통 분모를 만들어야 해요. 각자 개성은 존중해 주되 같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하셨고요. 그 다음 댓글. 나는 요리, 신랑은 운동 중독. 각자 알아서 잘 놀고 있어요. 휴가 때 여행은 존중 가는데 이걸로 만족합니다. 하셨고. 마지막 댓글. 각자 취미생활 하다가 바람피는 엔딩 많이 보긴 했어요. 서로 가족의 일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리 블루치키님께서 서로 맞춰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순간 불행입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릴리앤 소니님께서 부부라도 개인적인 취미는 존중해 주면 좋은데 현실은 힘들어요. 산행과 정치 성향은 맞았어요. 하셨어요. 같은 곳 바라보기가 힘들죠. 하셨어요. 우리 나비님. 음, 네. 어, 우리 향기나는 도연님께서 비극이다. 결혼은 미친 짓이야. 김진남님.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안 하면 더 후회. 제가 이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결혼, 아파트, 지분 관련해서 계약서. 이런 제목이고요. 곧 결혼하는 예부 신부입니다. 상황이 저는 곧 7급 행정직 공무원이고 예비 신랑은 대학병원 행정직이에요. 연봉 차이는 거의 두 배가 나요. 예비 신랑 집이 조금 부유해서 지방 13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채를 주신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1억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경제적인 건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서 명의는 단독 명의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대충 아파트는 차후에 이혼 같은 문제가 생겨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플러스 해서 급여 차이가 두 배 정도 난다고 했는데 각자가 세후 급여 75% 정도만 각출해서 생활비 플러스 노후 공동 재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용돈, 재량 하에 쓰자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기분이 안 좋은 게 몇 퍼센트로 기여를 하면 집에서도 빈부 격차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솔직하게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이 솔직히 나는 이렇게 해도 대부분 주는 입장이잖아. 너는 이익을 보는 입장이고 여기서 더 뭔가를 바라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파트도 사실 이혼 같은 문제만 안 생기면 상관이 있냐? 명의가 내 거니까 너가 이득이 없다고? 이 정도 아파트에 살려면 은행의 대출 이자도 나올 텐데 그런 기회 비용은 생각 안 하냐? 라고 하네요. 저는 계산적인 게 싫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싫은데 제 마인드가 잘못된 건가요? 이 결혼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서로 케미는 잘 맞고 놀 때는 재미있는데 연애할 때도 예비 신랑이 조금 더 내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두 번 연속 데이트 비용을 내면 표정이 안 좋아져요. 제가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릴리앤 소니님께서 결혼은 현실이지만 재산 관리를 확실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계산적인 남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이는 맞는지 궁금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 삼선아우스님. 그냥 헤어져 고쳐 쓰는 거 아니요. 남자는. 김진남님께서 맞아요. 돈에 너무 집착하면 각박하죠. 하셨어요. 명원님께서 예전에 18살 때 당산동 짜장면 배달했었는데 당산동 탤런트 김남주 성산아파트 배달간 것이 너무 생각이 나요. 당산동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배달해서 월급 180만원 받아서 여친하고 에버랜드 놀러가서 180만원을 하루에 다 쓰고 왔어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요? 와 짜장면 배달을 해서 하루에 다 썼다고요? 우와 정종님 볼 때마다 당산동 생각나신다고 그 여친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이 궁금한데요. 블루치킨님께서 한 달 월급을 하루에 다 쓰는 당신. 사랑꾼이구만. 명원님. 발로 차버렸죠. 하셨어요. 아니 180만원을 썼는데 체인 건 아니고 차신 거라고요? 오 대단하시다. 좋으니까 그랬죠. 하셨어요. 정답이네요. 그러면 사랑꾼 맞습니다. 인정. 우리 장애화가 이야기님께서 계산적인 커플입니다. 하셨어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이에요. 13억 아파트를 해가는데 반반 편등이 어딨어? 그렇게 따지면 비슷하게라도 해오던지 그것도 싫으면 13억 집 포기하고 모든 걸 반반해서 시작하든지 생활비, 살림 모든 거 포함해서 이게 첫 번째 댓글이에요. 두 번째 댓글 계산적인 게 싫은 건 글쓴이나 남자만큼 못해서가 아니라 남자 것도 동등하게 나누려 하니 싫은 거죠. 참 양심이 없다. 그 남자를 위해서라도 헤어져라. 7급 공무원, 정년보장, 연금인데 급여는 작잖아. 남자는 급여도 세고 집도 살만하네. 당신의 조건이 팔 벌려서 환호할 정도는 아니잖니? 헤어져줘. 다른 양심녀에게 기회가게. 좀 댓글이 막 쓰는 댓글도 의외로 많죠. 이게 베스트 댓글이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댓글 남자가 똑똑하고 계산도 정확한데 뭔가 좀 재수 없네요. 똑바른 척하면서 니돈네돈 많이 따지고 손해 안 벌려고 하는 스타일 같고 글쓴이가 이렇 같고 난 계산적인 거 싫다 라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라면 나도 인정하셨고요. 그 다음 댓글이요. 결혼 전에 저렇게 따지면 원만한 결혼 생활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저렇게 딱 수입 얼마 이렇게 나누면 결혼해서 사는 동안 누가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임신으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아이가 아파서 누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집 구해주는 건 감사한 건 맞는데 저렇게 시작 전에 가를 거 생각하고 계약서 쓰자고 하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요.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 댓글 저 같으면 결혼 안 해요. 돈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많이 있으면 뭐해요. 나한테 10원 쓰는 것도 아까워 하는데 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 댓글 뭔 결혼이 아니라 사업 계약하는 것 같네요. 괜히 요즘 결혼 M&A 하는 거 아니네요. 이런 댓글 그 다음 댓글이요. 이런 글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결혼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혼했을 때를 대비해서 집은 따지는 게 더 이상하네요. 라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 댓글이요. 애초에 결혼 전 재산은 터치할 게 아닌데 합치고 나서 부부가 모으는 자산이 공동 자산이라 주의가 필요해요. 아파트 관련 동의는 하긴 하겠는데 계약서 얘기 운운하면서 하는 건 저 같으면 접을 것 같아요. 부부 경제에 관련해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자기와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무척 예민한 주제라서요. 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우리 삼선하우스님 13억? 하하하 사랑은 했나? 둘이서? 그쵸? 여러분들은 데이트 비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무조건 반반이다. 어떤 분들은 남자가 많이 낸다. 진짜 진짜 미안한데 우리 미혼이신 분들한테 나 정말 미안해요. 꽁윤이님께서 진짜 사연들이 결혼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정말 미안해요. 릴리앤 쏘니님 남자가 쫄전한 것 같은데요? 하셨고 우와! 우리 단발초코님께서 데이트 비용은 100% 남자가 하셨어요. 우리 나비님 남자분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하셨어요. 우리 명원님 페이지라도 주워서 야쿠르트 한잔 마시면서 사랑하면 끝! 하셨어요. 하루 밤 사이에 180만원 날리시는 분이 갑자기 페이지 얘기하시고 야쿠르트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물론이죠. 남자가 꼭 데이트 비용 많이 내라는 법은 없어요. 많이 내고 싶으면 많이 내는 거지. 우리 블루치킨님 서로 아까우면 안 만나면 돼요. 우리 꽃다랑님 감사합니다. 돈이 아까우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우리 삼선하우스님 김진남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쪽에서 더 쓰게 되죠. 하셨어요. 요즘은 남자 여자 없음요. 네, 맞아요. 같이 쓰죠. 있으면 쓰고 없는 대로. 네, 꽃다랑님.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하셨어요. 아, 삼선하우스님. 남대리들면 진짠 줄 알겠어요. 삼선하우스님은 여자보다 개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개한테 쓰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쵸? 닥튜버라고 개튜버. 여러분 닥튜버, 개튜버 누군지 아시죠? 덧집회이가 좋긴 한데 연인 사이라 그건 아닌 것 같고 엇 비슷한 횟수로 쓰는 게 낫겠죠? 하셨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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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더치페이? 왜요?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치페이가 편하시군요. 누가 쓰든 간에 그 사람의 태도나 성향을 보면 돼요. 하셨어요. 그쵸? 우리 삼선하우스님 말씀대로 사랑하면 돈이 문제에 간 뒤 서로 간을 보니까 그렇지. 그죠? 밀고 땡기는 그게 문제인 거죠. 네. 밥은 남자, 커피는 여자. 딱 우리 스타일. 그죠? 아빠가 해줄게, 님? 저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사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제목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시댁하고도 많이 나아졌고요. 남편도 점점 제 편이 되어주고 있어요. 1, 2년 차에는 진짜 이혼하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진짜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했고요. 맞춰가는 과정이었나 봐요. 주변에 뭐 한 번도 안 싸운 커플도 있다고 하고 더 비교가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행복해요. 지금 신혼인데 힘드신 분들 힘내세요. 도박, 바람, 폭력, 주사, 인격장애 수준이 아니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전 심지어 부부 상담도 받았어요. 제가 상담에 거부감이 없어서 원래도 받고 했었는데 남편이랑 너무 싸우니까 갔었어요. 그것도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라는 사연이에요. 제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 하하하 2년 차야 에이 한 5년은 지나 봐야지 그리고 아직 애기가 없나 보구나 애기 생기고 다시 와 웰컴 투 헬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댓글이에요. 두 번째 댓글 음 애도 없는데 그 정도 맞추는데 2년 걸리셨으면 애 낳는 거 생각해 보세요. 애 낳으면 바로 이혼하실 것 같은데요. 딩크 생각하세요 하셨어요. 찾아봤어요. 구글에 그랬더니 딩크가 딩크가 d-i-n-k인데 d-double-i-income-n-no-k-k-kis double-income-no-kis 1986년경에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로 결혼은 하되 아이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가리킨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세 번째 댓글, 지금 좋다니 다행입니다만 대개는 나머지 일평생 좀 실망하고 속상하더라도 신혼 때 정 좋게 지냈던 기억으로 서로 봐주고 살죠 하셨고요. 네 번째 댓글, 애 없을 때 싸우고 애 낳고 나서도 또 싸워요. 근데 지금 극복한 거 보니까 그때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셨고요. 다섯 번째 댓글, 10년을 같이 살아도 남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은 지나야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섯 번째 댓글,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다 되었는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투닥투닥 남편이 다 잘 받아줘서 싸우지도 않네요. 2년이면 그래도 신혼인데 벌써 상담까지 다 아니실 정도면 연애 때도 많이 싸우셨나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일곱 번째 댓글, 저희는 처음에 엄청 싸우다가 5년 차 됐을 때 우리 이제 서로 맞춰가고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 애 낳고 악화되고 지금 26년 차인데 왜 처음 5년을 낭비했나? 그때 이혼했어야 하는데 하고 지금도 후회해요. 젊고 애 없을 때 이혼했어야 하더라도 했지 애고 하는 푸념 섞인 분도 계셨고요. 여덟 번째 댓글,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아들일 뿐이고 가족이 된 것 같다는 감정 이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동지 같아요. 가족 같은 게 뭔가요? 라는 분도 계세요. 아홉 번째 댓글, 저희도 맞는 게 하나도 없는 부부예요. 결혼 5년 차예요. 워낙 성향이 달라서 많이 맞추긴 했는데 아직도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도 맞춰온 세월 생각하면 뭔가 뿌듯하지 않나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열 번째 댓글, 결혼 6년 차예요. 저희도 3년을 이혼하니 많이 미친듯이 물고 뜯고 싸웠는데 다 지나가고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살고 있어요. 하하하 하는 분도 계셨어요. 열 한 번째 댓글, 그게 또 주기적으로 와요. 애 키우면서 또 애 좀 크면서 또 집 이사 갈 때도 오고요. 종종 그렇게 와요. 근데 잘 이겨내세요. 그러면 백발의 노부부가 손잡고 산책하는 게 내가 될 수도 있을 듯요. 하신 분도 계시고요. 열 두 번째 댓글, 저도 결혼하고 완전 쌈딱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결혼해서 좋지? 하는데 전혀 좋지 않았어요. 매일 싸우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진짜 못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3년 차 되니 잘 안 싸우고 서로 눈빛만 보면 알아차려요. 하여튼 좋아요라는 분도 계시고 마지막 댓글, 열 세 번째. 나도 세상 사기꾼이랑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 5년 차 이제 나한테는 남편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남편 험담하는 거 안 좋게 생각해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박하현계님께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억지로 사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진남님께서 신혼 때는 조율하는 과정이라 많이 트러블 있죠.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릴리앤소니님. 제 경우엔 기싸움으로 깨복는 신혼 시기를 그렇게 다 보내고 애 낳고 서로 맞춰가며 배려하며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음, 제가 가슴 아픈 사연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제목 읽어드릴게요. 결혼 후에도 과거에 학대받은 것이 잘 잊혀지지 않아요. 아동학대, 아직도 티가 안 날 뿐이지 흔한 일이겠죠. 제가 겪은 일이 학대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 청년기에 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어요. 저는 친척들에게는 온실 속의 화초, 주변인에게는 평범하고 화목한 대가족, 친정을 둔 그저 평범한 30대 부부예요. 매일같이 체벌을 받던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상처가 생각보다 깊네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체벌은 아빠가 했으며 7살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가격, 가격당한 힘에 의해서 날라가서 쓰러짐, 쓰러지면 발로 전신 구타, 제 몸에 멀리 서 있는 물건 집어던지기, 심지어 유리도 몸에 던져서 다 깨졌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며 2미터도 안 되는 방 안에 있는 전화기까지 걷지도 못하고 바닥에 기어서 112 신고하러 전화기까지 힘겹게 가면 우습다는 듯이 전화기 부수기. 맞다가 너무 아프고 놀라서 울면 재수없게 내 앞에서 운다고 울음 멈출 때까지 싸대기 때리기.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해도 쌍욕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한 날은 충격으로 일시적 간질 증상으로 호흡곤란에 상반신 경직과 손가락이 다 뒤틀린 적도 있었어요. 맞은 이유는 시시콜콜했어요. 그날 기분에 따라 시작됩니다. 의자에 걸어둔 아빠 옷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왜 안 주워놨냐고 다짜고짜 화내면서 못 봤어 몰랐어 라고 대답하면 이 싸가지 없는 나 너 미쳤어? 라고 보통 시작되는 레퍼토리가 비슷했어요. 하지만 미련하게도 순종적인 성격으로 반항 한번 못해보고 그저 회초리로 맞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다른 방법으로 맞으면 더 아팠으니까요. 일곱 살 때 시작된 구타의 기억. 피 멍든 얼굴로 피 흘리며 현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할머니께서 절 등교시키지 못했던 날도 있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할머니께서 절 도와주셨어요. 항상 아빠와 둘이 문 잠그고 들어간 방에서 아빠의 분이 풀릴 때까지 맞고 나오면 맞고 있던 방 너머 밖에서 초조한 목소리로 애 죽는다. 그만해라. 라고 애타게 기다리던 은신처 같은 할머니와 엄마가 다독여줬죠. 이런 점이 불행 중 다행이었고 제가 삐뚤어지지 않은 큰 이유이기도 했죠. 할머니와 엄마는 제가 맞고 나올 때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무거니 가족 평화인걸. 어릴 때부터 눈치로 알고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친동생도 지금까지 제 스토리를 모르고 이 글을 봐도 저인지 모를 거예요. 터울이 많이 나는 친동생이 신생아일 때 아빠, 아기, 저 셋이 있을 때 집을 지키고 있을 때도 아기를 제 앞에 눕혀놓고 구타하기도 했어요. 아기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어서 멈췄죠. 그때는 아빠가 사람으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동생만큼은 나처럼 피해자가 되면 안되겠다. 못때리게 내가 지켜야겠다. 다짐을 했고 온 힘을 다해서 다행히 동생은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맞아서 제 소원 하나는 지켜냈네요. 제가 동생을 문 잠그고 숨겨주면 밖에서 미친 듯 문을 내리쳐도 문이 부셔지는 일이 있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맞지 못해서 때리라고 문 열어줄 때와 맞으러 잠긴 방으로 둘이 들어가는 그 순간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애 어른이라 다 수용하던 제가 30대에 오히려 긴장이 풀리고 철이 없었던 건지 엄마도 아빠한테 신혼 때 뺨을 맞으며 한 번 더 때리면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맞은 적이 없다고 왜 내가 죽도록 맞을 때는 이혼한다는 협박하면서 못말리고 10년간 고대계 폭력을 당해야 했을까 지나가던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보면 절이 연약하고 조그만 아이에게 왜 그러셨을까 나머지 가족들은 왜 말리지 않으셨을까 원망도 드네요. 전 사실 이런 얘기는 남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맞고 자랐는지 제가 예민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이 긴 글의 끝은 다행히도 20살 때 만났던 제 남자친구가 저의 상처가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제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려고 먼저 찾아서 노력해줬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변함없는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서 가정이 이렇게 안락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중이에요. 덕분에 바닥을 쳤던 제 자존감도 차차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아 꽁윤희님. 아빠라는 이름의 괴물이네요. 그렇죠?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 가족 전체가 범죄자네요. 아독폭력의 거의 반 이상이 친부모라잖아요.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릴릴리엔 소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삼선하우스님. 다시 싸야지. 그런 부식한 게 용감한 부모님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네. 우리 꽁윤희님. 첫 번째 댓글. 글쓰님. 엄마도 악마예요. 그 사람들은 부모도 아닙니다. 상종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댓글이고요. 두 번째 댓글. 엄마는 공범이에요. 일단 나만 안 맞으면 되고 남편이 그렇게 푸닥거리하면서 집안이 조용해지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식 지킬 용기도 못 냈고 자기 대신 딸을 제물로 갖다 바친 겁니다. 계속 그 사람들 만나봤자 글쓰님 트라우마만 자극할 것 같아요. 친정과 담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꽁윤희님. 때리고 사랑 안 줄 거면 왜 나왔대요? 하셨어요. 우리 박하향기 님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유유 하셨어요. 그렇죠? 세 번째 댓글. 방관한 가족들도 학대범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서 막을 수도 있었는데 방에서 다 죽어가도록 맞을 동안 다들 뭐 했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아프다고 들러붙을지도 모르니 동생 빼고는 다 인연 끊으세요. 앞으로는 글쓰님만을 위해 사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네 번째 댓글. 저도 학대를 꽤나 많이 당했어요. 결혼하고 임신하고 애를 키우니 옛날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서럽고. 내가 부모가 되니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아요.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남편이 있으니 그 가족들과 더 보듬고 사랑하세요.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고 먹이고 재워만 줬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자식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대해주지 않았는데 존중도 존경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행복한 길만 찾아가세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다섯 번째 댓글. 무슨 사이코패스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어리딘 어린 아기들 죽거나 불구가 될 수도 있을 만큼 폭행하고 엄마랑 할머니는 자기들 대신 재물이 되어주니 동조하고 영화로 제작돼도 끔찍해서 못 볼 것 같아요. 용서하지 마시고요. 만나지 마세요. 앞으로는 따뜻한 가정에서 넘치도록 아낌과 사랑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여섯 번째 댓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말은 개나 줘요. 저 역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것은 저를 때리고 욕하는 사람이 두 명이었다는 것. 어머니와 아버지. 20대 때 대학 내에 있는 학생 상담소의 교수님과 상담으로 제 울분과 불만과 억울함을 조금 걷어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 마음을 도닥여주는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40대 후반인 지금 아주 가끔 어린 나를 만나곤 합니다. 어두운 방 구석에서 어둠이 짙게 내린 대문 없는 담벼락 옆에서 홀로 울고 있는 그 어린 나를. 일곱 번째 댓글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잊어라. 라는 말은 해줄 수 없어요. 같은 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다만 그런 생각이 지금도 문득 난다면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글쓴이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 학대하고 방임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이 가끔 난다면 속으로 시원하게 욕하고 다시 행복하게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글쓴이 행복을 빌게요. 라는 글도 있고요. 여덟 번째 댓글. 저희 세대가 많이들 맞고 컸죠. 그래서 자식들 더 잘 키우려고 하고요. 그런데 아예 연 끊고 살고 하면 속으로나 탓하면서 애증으로 부모 자식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싸우기라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스스로 잘 추스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아홉 번째 댓글. 상황은 좀 다르지만 남일 같지 않네요. 저는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 매달리는 엄마. 폭행하는 아빠.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엄마는 저도 같이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빌어야 한다고 하니 울면서 아빠 떠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폭행을 답습한 친오빠는 절 무자비하게 폭행했고요. 전 일찌감치 사회 나와서 13년 넘게 일했고 제 가정 꾸리고 아기도 했습니다. 30 중반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떠올라 눈물이 왈칵합니다. 아마 글쓴님도 지금이 행복하고 마음이 놓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애기 낳고 더 많이 떠오를 거예요. 모쪼록 언제나 그래왔듯이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열 번째 댓글이요. 제가 지금 글쓴이 나이대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학대한 게 내 잘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원망, 분노도 없었어요. 나 같은 거 낳아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고 산다고 내 자신을 자책만 했죠. 그런데 머리 크고 보니까 제 부모가 점점 이해가 안 되고 혐오스러운 거예요. 잊고 지내던 지난 세월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전 엄마가 저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하다가 조절을 잘못해서 찔려도 봤어요. 그 흉터가 아직도 제 몸에 있죠. 그래서 제가 자식을 못 낳겠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되는지 저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고 제가 제 밥벌이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스스로 이만하면 잘 컸다고 다독이는 중이에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애 둘 엄마예요. 그동안 잘 자라줘서 고맙고요. 제 친정아빠도 엄청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지금은 거의 안 보고 삽니다. 1년에 두세 번 보는 것 같아요. 명절때만 밥만 먹고 옵니다. 저는 신랑한테 우습게 보일까봐 티 안 내고 살아요. 날 낳아준 아빠도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남편을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연 나를 공감해 줄까요? 시댁 분위기가 그래도 천륜인데 하는 분위기라서 날 공감해 줄 거라고 믿지 못하겠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삼손아우스님 엄마가 못 지킨 게 아니라 엄마도 두려움에 떨고 살았을 거야 하셨어요. 우리 꽃다랑님 애기 데리고 도망가면 되는데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런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우리 블루치킨님께서 내 삶을 부모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기억들은 얼른 잊어버리시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자식이 맞을 때 가만히 있고 엄마가 진짜 나빠요. 지나가다가 부부싸움, 아동폭력에 끼어들어서 저 팬 적도 있어요. 우리 삼손아우스님 불의 못 참으실 것 같아요. 박하연가님 삼손님 그 다음에 어찌 되셨나요? 길가에 아기가 울면서 도와달라길래 말리다가 길거리에서 목졸림도 당한 적이 있어요. 손톱이 부러져서 피까지 난 적도 있네요 하셨어요. 우리 가수 차오리님 아 그러셨구나. 아유 목졸림까지? 우와. 아 우리 김해 통키타님. 100세 인생이니까 강한 처벌하라고. 네. 우리 블루치킨님. 정말 극복하려면 그 부모가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마주 봐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이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현재 그때 그 트라우므로 힘들다면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마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 이제 어른이시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셨어요. 네. 마무리 사연 읽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사연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두 개인데 두 개 다 읽을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선물에 담긴 의미 1. 초콜릿 너를 사랑해 2. 스카프 영원히 사랑해 3. 사탕 너를 좋아해 4. 모자 나를 감싸줘요 5. 꽃 내 마음을 너에게 6. 향수 나를 잊지마 7. 화장품 너의 아름다움을 위해 8. 장갑 친절히 대해줘 9. 향초 영원한 사랑을 위해 10. 볼펜 내 맘에 너를 새기고 싶어 11. 반지 넌 내꺼 결혼해줘 12. 액자 사진 볼 때마다 날 생각해 13. 목걸이 내 맘에 반을 너에게 14. 일기장 우리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해 15. 라이터 너는 나의 첫사랑 16. 쿠션 너는 나의 이상형 17. 옷 너를 꾸며주고 싶어 18. 베개 너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어 19. 속옷 너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20. 껌 오래 사귀고 싶어 21. 허리띠 너와 영원히 묶기 22. 지갑 돈보다 네가 더 중요해 23. 열쇠고리 너에게 행운이 가득하기를 24. 구두 이제 내 곁을 떠나줘 25. 순수건 이별 후에 다시 만나길 26. 담배 네가 정말 싫어 27. 지우개 너의 기억에서 날 지워줘 이런 뜻이래요 제목은 나를 사랑하며 사는 삶의 즐거움 27. 꽃이 피며 말한다 28. 나 좀 바라보며 살아 29. 바람이 스치며 말한다 29. 하늘 좀 보며 살아 30. 그렇게 나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30. 이따금 꽃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다 30.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31. 나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31. 그때 꽃과 바람이 내게 말한 것은 31. 자신을 바라봐 달라는 게 아니라 31. 너의 마음을 돌보라는 조언이었음을 32.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바라본 게 언제인가 32. 하늘과 꽃은 때때로 바라봤지만 33. 정작 나는 소중한 나를 바라보지 못했네 34. 나는 참 어리석게도 꽃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네 35. 바람이 하늘을 보라고 스치는 줄 알았네 35. 돌아보면 내게 가장 급한 일은 36. 내 마음을 돌보고 안아주는 거였음을 36. 마음만 바쁘게 살았음을 37. 나는 그때 왜 몰랐나 37.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38.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맑은 푸른 하늘은 38.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39. 꽃을 바라보듯 내 마음을 바라보자 39. 하늘에 감탄하듯 내 마음에 감탄하자 40.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내 마음이니까 40. 김종원님 40. 아, 그랬어요?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40. 출청하셨어요. 감사합니다. 40.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41.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